12월의 시작과 함께 마포구 공식 유튜브 채널 마이 마포가 구독 좋아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. 올해의 마지막 이벤트인데요. 깜짝 선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. 간단한 방법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 마포구 유튜브가 구독 좋아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. 기간은 오는 12월 1일에서 15일로 먼저 마포구 유튜브 채널 마이 마포를 구독해야 합니다. 이후 보고 싶은 영상을 시청하고 좋아요를 누른 뒤 구독 및 좋아요 인증 화면을 캡처합니다. 다음으로 이벤트 참여 페이지로 이동한 후 참여 정보를 등록하고 응모하면 완료됩니다. 추첨을 통해 75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치킨 콜라 교환권을 경품으로 드립니다.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 안녕하십니까 최장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